안녕하세요. 선생님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선생님 블로그 들어오게 됐는데요.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제발 한마디라도 도움 좀 주십사해서 글을 남겨봅니다.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보신 후 답변 좀 부탁드려요. 며칠 전 뭐뭐뭐 주사를 턱에 시술 받았습니다. 집에 와서 보니 웃을 때 오른쪽 아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입을 아 하고 벌려도 오른쪽 아래의 입술이 내려가지 않으니 비대칭이 되더라고요. 너무 놀라 다음날 병원에 바로 찾아갔는데 부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눌린 것일 수도 있고 신경 가지가 손상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평생 한이었던 이중턱 때문에 수술은 무섭고 용기 내서 시술 받았는데 제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에 공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. 그래도 아직 턱뼈 밑부분으로 마취가 덜 풀린 것 같은 제살이 아닌 것 같은 더딘 감각도 가지고 있는데요. 해당 병원에서는 시술 후 오는 당연한 현상이고 차 좀 돌아올 거라고 하네요. 신경 손상으로 생긴 근육 문제 부분도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연구 손상된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정말 턱밑 감각과 오른쪽 입술 아래 부분 근육이 돌아오게 될까요? 30대 초반인데 진짜 별 생각 다 들고 지금도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슴이 두근거려요.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주사가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브이올렛이라는 주사 여러분 아시나요? 브이올렛? 결국은 이제 지방 태우는 주사예요. 전에 제가 그 뭐지? 뭐 여러 주사들 정리했던 적 있었잖아요. 그 여러 주사들 뭐 지방을 녹인다 뭐 이런 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다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저는 없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FDA 허가받은 거는 벨카이라 라는 게 유일하고요. 그 다음에 브이올렛이라는 거는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원리는 글쎄요 비슷하지 않을까요? 뭐 지방을 녹인다. 근데 지방을 녹인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. 뭐 여러 메커니즘이 있지만 결국은 염증을 일으켜서 일반 우리가 염증이라고 말하는 게 고름나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이 파괴될 수 있도록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을 염증 반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일으켜서 지방이 분해되고 수되게 만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모든 그런 지방 파괴 뭐 이런 주사들 옛날에 많이 있던 주사들이 있거든요. 뭐 밝히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제품명들. 뭐 PPC 뭐 이런 것도 있고 카복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똑같아요.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신경이 그 염증이 벌어지거나 부은 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멍청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시술 받은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적인 손상은 거의 보고된 바 없다. 몇 달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돌아올 거다.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영구 손상된 사례는 아직 보고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논문 뒤져봐야 알겠고 뭐 대부분 그런 주사제들이 초기에 이럴 수 있고 대부분 다 돌아와요.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 주사가 되게 뭐 간편해 보이잖아요. 안전할 것 같고 수술은 무섭고 근데 솔직히 저는 주사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가지들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주사가 예측이 안 돼요. 그러니까 뭐랄까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을 빼면 1이 줄어야 되는데 약간 주사는 환자 반응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을 넣는데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1을 넣는데 5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이게 너무 베리에이션이 심해서 조금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. 사실은.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고 느껴요. 저는. 솔직히. 그래서 이중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주사 치료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주사는 잘 권하지는 않아요. 답변 되셨길 바라고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지금 괜히 마음 막 걱정돼서 그러는데 뭐 30대 초반인데 죽을 때까지 이러면 어떡하 막 이러면서 밤새고 고민하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러지 마세요. 대부분 돌아오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는 아 내가 고생하고 운 좋지 않은 케이스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여유롭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돌아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돌아와 있을 거예요.